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드래곤입니다! 앞으로 15일 뒤면 저희의 첫 단독 콘서트 The Real이 열리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말 말 그대로 The Real! 생생히 낱낱이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들의 SES쇼 잠시 감상하시죠 이만큼만 적합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트쿡, 트쿡 너도 멋있게 하지 마 너 저한테 멋있는 것 같다고 난 이러고 있는데 너한테 무서워졌어 너를 사랑해 얘네 보면 이게 있어,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있어 약간 그거 있잖아 일단 이렇게 무섭던 형들이 또 교복을 입는다고 하네요 다시 옆으로 가는 거 해 저희도 여성스럽고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저희는 참 거리가 먼 단어죠 이쁘고 귀여운 건 메모 중에 누가 제일 이쁘고 깜찍한 건 여기 있습니다 어 귀여워 어 깜찍해 귀여워?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오케이, 오케이. 아픈 마음 불어도 괜찮아 너를 사랑해, 나는 마음이 너를 생각할수록 나는 행복해 다른 누구도 두렵지 않아 여기서 얼마나 또 재수 없어졌을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부르다 저희가 툴을 할지도 몰라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박상철? 안 돼요. no doubt no doubt 우린 SGS 나 선 나 GD 나 승현이 우린 SGS 나 선 나 GD 나 승현이 그래서 SGS 많은 기대 바랍니다. 피어스, no doubt 네 내가 누군지 맞춰봐요 청소, 빨래, no doubt 팀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TOP 아니에요 TOP? 맞춰보세요 프리스타일 랩 좀 보세요.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요! 1, 2, 3, 4, come on! 요! 난 맏형! 나는 어달러! 요! 난 여기서 요러꼬럼 랩을 하고 있다! 요! 나는 래퍼! 요! 개공래퍼! 요! 우리 팀에 나는 헬퍼! 요! 너보다 내가 더 예뻐! 팀에서 다들 나한테 헬퍼! 요! 나는 집에서 밥퍼! 이런 건 대충 제껴! 제껴! 난 이런 형들을 아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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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이거 나가겠다! 잡고! 잡고! 부드럽게! 알겠지? 알겠지? 잡고! 잡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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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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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히! 무조건 군대! 무조건 군대! 무조건 방이야! 잠시를 부르면 내려갈 거야! 무조건 들려갈 시내! 지금까지 했던 안무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박상철 씨 대단합니다. 네, 요즘은 거의 자는 시간 없이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SDS 박상철 이렇게 귀엽고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정말 다시 빅뱅의 제대로 된 모습으로 돌아와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해요. 빅뱅을 보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감동,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해! 뭐, 솔직히? 의상을 먼저 점검해보는 거예요. 짝짝이로 이렇게 됐어 지금? 어, 너가 지금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지? 어떻게 하려면 이게 일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되려면. 난 널 원하지 마. 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남아. 내일 이쁜 여자분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난 비밀인데요. 막내 승리군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Just take it down. 죄송합니다. 누나한테. 여자랑 춤을 추는 것처럼. 안무가 너무 끈적해가지고. 씁쓸합니다. 애들이 지금 눈이 아까 피곤했어요, 분명히. 저는 원래 이렇지만 애들이 분명히 피곤한 기색이 영역했는데 지금 애들을 보십시오, 지금 눈이 지금 상당히 아침에 일어난 것 마냥. 근데 제가 아는 중으로는 별로 이런 걸 속스러워하지 않는 성격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분명히 안 속스러워했습니다. My good bye baby,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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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행복해줘. 날 찾지 말고. My good bye baby,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gotta go. My good bye baby, you know you gotta go. My good bye. 리더지 않습니까? 제가 피곤하면 더 처져요. 노장이 지금 저희 탑 형님.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힘든가 봐요. 저나 영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몇 년 동안 단련 됐기 때문에 잠을만 하고 막내도 뭐 쌩쌩하고 어리니까 잠을만 하고 재성이 형 워낙 또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노장 승현이 형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잘 따라가시니까 좋죠. 그리고 또 저희가 너무 어리잖아요. 어린데 이렇게 누나 형들이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그러면 안 되자. 열심히 해서. 불만하지 마. 불만해자. 예. 예. 오. we back here y'all. you can get it up. what you wanna do with now. what you wanna do with now. what you wanna do with now. yeah. this is the big band. that's it. 나를 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어 줄게. 하늘 댁이든 손ะ여. 하늘 댁이 흔들어 줄게. 잘 Mega gua said ja. 쇼는 Floyd 안HE RAY 면 훌륭한 작업을 하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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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썱 뭐 너는 담리 너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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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뛰고 놀아요? 다 돼 있어요 콘서트 연습도 있고 방송을 연습도 있어가지고 한숨도 못 자고 아침까지 하다가 바로 여기 넘어왔어 잘못 mounts 어. 아. 쯔니. 다 나야? 어. 지구 씨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운전해. 어서. 와 진짜 갔다. 어떻게. 이쁘게 잘 나오나요? 저 사실 지용이 누나예요. 여러분들 저 많이 궁금해하셨죠? 우리 지용이 많이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누나 여기 웬일이세요? 지용이 번호 왔지. 누나 오랜만이에요. 저번에 한번 뵙고 누나. 오래된 것 같은데 만났는데. 신년이 오늘 앨범 들어보니까 솔로 앨범. 좋더라. 솔로곡이요? 다음 날. 좋아. 누나 오랜만에 밥은 드셨어요? 운전해. 왔어. 운전이요? 갑자기 운전하고. 왔어. 네 운전. 지용이 어디 있어? 지용이 지금 밖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 이놈 새끼. 이놈 새끼. 지용이다. 외로세요. 네 서무님. 도착했습니다. 합정역 침 7번. 네 서무님. 일 곧다구로 할 거야? 침을 펼고 있다. 죄송합니다. 어머. 어머. 어? 오케이. 거기까지. 어. 난 이 자세가 너무 좋아. 어머. 어머. 어. 여기까지만 해. 어. 난 이 자세가 너무 좋아. 어. 자꾸만 있어요? 어. 어머. 어. 이 튼실한 거 봐. 어. 이거 어맑이야. 이건 제가 어떡해. 이거 진짜. 빅빵이 아니라 빅백입니다. 빅베어! 카메라 봐요? 쌍둥이 빌딩으로 가. 일곱다구로 할 거야? 일곱다구로 할 거야? 운전해. 어서. 운전해. 오늘도 웃어 본다. 그래야 네가 웃을 테니까. 그 사람이 자꾸만 널 울리니까 어떻게든 널 웃게 만들고 싶어 혼자 사랑하는 게 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 하지만 너 우는 건 죽기보다 더 싫으니까 너를 위해서 오늘도 나는 웃는다 사랑해 널 사랑하니까 너만 있으면 행복하니까 가슴은 아파도 또 웃어본다 웃음을 주는 사람처럼 슬픔 없는 사람처럼 오늘도 네 뒤에서 소리 없이 또 울어본다 내가 그리도 잘해줬고만 그려 떠났어 그려 바라보고 있어 난 잔인하게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니 그리도 싶어 웃어 왜 이리도 비참한 짐 제 슬로곡으로 등장을 할 때 여인이 사라진 것과 동시에 제가 이제 짠 하고 나타나서 노래를 시작하는 그런 씬을 연출하기 위해서 앞에 인트로를 만지고 있습니다 바라보죠 사인하러 왔습니다 사인하러 왔습니다 저 지금 이렇게 바질 내려입어서 그렇습니다 바질 내려입어서 그렇지 전 다리는 긴데 얼굴은 교복 학생 같지 않죠 이런 귀걸이와 반지까지 다 하고 네 네 이렇게 제가 정성스럽게 싸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제 사인은요 제 이름이 승리여서요 승리를 영어로 빅토리 먼저 ICTORY 먼저 쓰고 V를 크게 그려주고 하트를 마지막으로 딱 그려주는 제 사인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저희 빅뱅입니다 실물이 났죠 지가 지입으로 실물이 났다네요 아무도 안 봤습니다 잘 이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난 딸이 놀는다는데 네 왜냐면 원래 혼자 놀기의 주종목이에요 50%? 50%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계속 맞춰보고 나머지 50%를 채워야죠 뛰어서 들어가야 돼 약간 뛰어서 이렇게 약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좀 뛰라고 좀 많이 뛰라고 좀 많이 뛰어서 대성아 발이 너 딱 붙었어 하나도 안 섹시해 하나도 안 섹시해 아 이거 울리면 뭐해 안 섹시해 이거 춤을 이렇게 지는 멍멍하지만 불안해져 난 어떤 게 옳은 건 죽고 보니언가 울릴릴릴레 그래! 뭐야! 아 쟤 널 안 끝이 야 몽둥이 하나 갖고 봐 야 몽둥이 하나 갖고 봐 섹시하게 하는 거야 우리 또 연습생들도 한 번 해야 되나? 이거 또 몽둥이 어? 얘가 움직인다면 이게 끝이잖아 그게 아니라 이게 얼굴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가는 척을 하란 말이야 알겠어? 반대편으로요 바깥쪽으로 비슷하게 가까이 가는 게 더 섹시한 거야 이게 느낌이 이게 이게 섹시한 게 아니라 그 무슨 옛날 에러 영화 키스지나 할 때 돌리는 거 같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오게 아 진짜로 이렇게 오게 이렇게 오라고 눈 보고 뛰어줘! 여기서도 더 나게 해줘요? 아 이게 분위기야 이게 분위기야 아 진짜 이씨 저는 파트너가 정권아 여기 파트너 해줘라 아니 나 혼자 할게 안녕 안녕 나 파트너가 없어 콘서트에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나 생각해보지 마다 그럼 너네 오버에이나 하지마 몰라 안 와요 제발잖아 나 나나나나누겄어 Let me know You stand next to my love We can get it on Just take it slow Oh, 영원히 떠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영원히 떠나지 마 Girl My girl 오늘의 연락이 많아서 My girl My girl Oh, my girl 내게로 다가 감사합니다 좀 쉴 때는 이렇게 저희 카페에 와서 저 댓글 최 여러분들의 글과 댓글을 확인하며 이렇게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서 영상이나 이런 걸 떠도 댓글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고 어떤 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좋았던 게 있으면 그거를 무대에서 더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안 좋은 부분을 고치려고 그런 편이기 때문에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는 그런 편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된 꼬마가 저희 노래를 따라하고 안무까지 추네요 얼마나 많이 보고 들었으면 저렇게 따라할 수 있을지 뭔가 저런 거 보면 참 기분이 묘하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 3살 때는 아무도 몰랐고요 한 5살 때부터 그때부터 막 뭐 서티지와 애들 뭐 김은국 아저씨 호랑나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따라했었어요 감사합니다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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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순대 아니면 김밥 야식이 뭐 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뭐 맛있는 게 둘 다 둘 다 가끔가다 족발이 똑같아요 누가 다시 불러와서 계속 춤을 추면 안 되는데 이렇게 쉬면 저녁에 물러와요 저녁에 물러와요 Q.V.P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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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V.P 손을 머리 위로 다 같이 손을 머리 위로 올리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같이 손을 올리고 마음의 기도를 올려요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마무리하는 광년에도 겹쳐있다죠 우리 빅뱅과 함께 연말 콘서트를 화려하게 장식해보아요 네 여러분 바로 내년 황금돼지에 오늘 많이 드시고 우리 모두 황금돼지 되시다 황금돼지 황금돼지 잘 지냈어요 황금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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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모두 사랑과 기쁨으로 롡ely ibergy 정말 여러분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가족과 함께, 애인과 함께, 빅뱅과 함께 즐기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또 마무리 환회 잘하시고, 빅뱅과 함께하세요. 메리키스마스. 메리키스마스.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너를 생각할수록 나는 행복해, 다른 누구도. S.E.S. 이름하여 S.G.S. S.N. G.Dragon. 승현의 녹음. 너를 사랑해, 하고 있습니다. 여자 노래라고 잘 될지. 5일 후면 스무살입니다. 저희 빅뱅 첫 번째 콘서트를 마치고, 하루만 더 지나면 스무살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거. 형이 되면 잘 먼저 하고 싶은 거. 일단 운전면허를 꼭 따서 운전을 해보고 싶어요. 오크림 두 번째 콘서트에서 Robert pier 4.ige future fan. 눈의 댓글 наблюд godiste. 피드마을 오지, 이름이 부탁드립니다. 투 Range. Specialong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icy denen 때문에 이 노래 없 German 가졌습니다. ㅎㅎ 첫 번째 콘서트에서 전생, 대타 contents partners scholarships先生 한해, 어디 있는데로 빨리 가잖아 룩싱 가고싶었던데 그럼 쏙 가면 이건가? 넣고 고개 들고 치고 슉 딱 이거야 맞아 딱 슉이 아니라 막내야 딱 하면 슉이 올라오는 거라고 오늘은 음원 작업 때문에 저는 연습에 참여를 하나도 못했는데 일단 음원이 만들어지면 또 내려가서 연습을 해야죠 오늘도 다섯시, 여섯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섯시, 여섯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힝 대사를 해서 버저드에서 부르려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가사가 대성아 귀엽게 해야 돼 너무 사랑스러워 아 이거요 사람들이 또 그거 오해하는 거냐고 그러는데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러는 겁니다 네 목 빨리 나설지 안 할게요 저도 저도 이거 하기 싫어요 내게 다가와 이게 아니야 내게 다가와 나나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아해요 오 형 따뜻해요 내게 다가와 모든 게 변한대 이거 봐 손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가 아니잖아 이렇게잖아 이게 아니라 여기야 손이 이렇게 엉갱이 떨어지면 이렇게야 저거 저거 잘 맞히고 야 이거 봐 이거 봐 처음부터 안맞아 안맞잖아 자 다시 참 힘들어 맞춰 예 예 오 웹 웹 웹 웹 웹 웹 총룬 오 이 사실 어느 정도 맞춰진 건 다 못 찾았으니까 계속 무한 반복해서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땀 많이 흘립니다 휴식입니다 우리의 아직 아무 행위도 보여주지 않아요 다음 콘서트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할아버지 네 이 유저대 소원에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긁어가는 시간들 세상이 재미난 난 달려 끝까지도 달려 못마려 타고난 뒷담감 숨가여 We need a club b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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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We need a club banger We need a club banger 개인적으로 타평안무가 제일 섹시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쉽고 따라하기도 쉽고 신나고 신나고 역시 노래가 신나니까 빅보이라는 곡은 조금은 받아들이시기 힘드실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T.O.P. 저만의 색깔이 바로 우던하는 바로 솔로 이 무대를 사실 준비한 것은 마음의 준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과 하나가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빅백나이트 클럽의 웨이터 최고의 웨이터점 거의 모든 손님들을 제가 모십니다 기대해주세요 콘서트 때 예 손님 아 곤사 형님 곤사 형님 안녕하세요 곤사 형님 여기 계셨네요 뭐 안주면 더 갖다 드릴까요? 콜라도 더 갖다 드릴까요? 오늘 좋아? 예 저 죽입니다 아 여긴 안주를 안주로 오늘 초대가수 누구야? 오늘 초대가수 빅뱅이라고요 요즘 최고입니다 빅뱅 내가 좋아하는 강대성은 안 나오나? 강대성씨요 오늘 노래 부릅니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덥니다 아 덥니다 예성분 보이스가 참 좋아 보이스 컬러가 아주 불편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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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내가 그리도 잘해줬구만 그녀 떠났어 그녀 바라보고 있어 난 잔인하게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니 그리도 싶어 웃어 왜 이리도 비참한 짓 여기서 난 울었어 날 죽였어 내 영혼마저 불태웠어 예스 예스 미련 따윈 버렸어 넌 울고 있었어 그램 작품에서 워우 그녀를 부탁해 나보다 더 사랑해 그녀가 널 원해 그녀가 널 원해 그녀를 보내준 건데 참았던 건데 들려오는 아타까운 두 소문이 거기시길 바래 자정이 너무 재벌 마지막에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늘에 맹세해 널 지켜줄게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본받아야 될 것 같고 멋지신 것 같습니다 빅뱀 빅뱀은 항상 열심히 하고 최소한 다하고 하루가 다르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직 애들도 젊고 어리고 네 혈기왕성하고 충분히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빅뱅 콘서트 참 대박 나길 바라했고요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빅뱅 화이팅 예 네 오늘 풀었습니다 다시 딸 거예요 변신전 네 드디어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네 당분간은 왠지 모르니까 이 머리를 해야 저는 저 느낌이 사는 것 같아서 노래 부를 때건 춤을 출 때건 더 기분이 좋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머리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고민입니다 앞으로 머리가 어떻게 될지 네 네? 상태야? 원래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크게는 걱정 안 하는데 잠을 많이 못 자서 힘들어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희연하십시오 나시고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여기가 너무 잘 돼 방금을 제주로 말해요 내가 못 먹었지 방금 외국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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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 금지 야식 금지야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제대로 된 몸을 만들기 야식 금지 춤추고 나서 운동하기 운동은 요즘 너무 게을리했어 다들 다같이 운동합시다 치다! 넓어요, 너무넓어요 아, 추워요 아, 이제 여기에 쫙 둘러보시면 여기에 VIP 여러분들도 꽉 찬다는 소리 아닙니다 설레입니다 빨리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이렇게 초췌한 모습이라 카메라를 제대로 눈뜨고 참아볼 수 없는 저의 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45도 밖으로 인터뷰 오면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있네요 아, 갑자기 너무 극추이 됐어요 인터뷰에 대한 45도를 유지해야 되겠네요 아니, 나도 알아야겠어, 아직은 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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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 그려졌던 사랑의 흔적이었던 생각했던 거보다 앞에 무대에서 하니까 몬트가 너무 안 돼서 걱정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가당의 이은주 선배님까지 또 오셔갖고 은준아까지 오셔갖고 저 도와주시려고 오셨다고 너무 감사드린 맘밤도 없고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아 정말 귀엽겠다 헬스엔스엔스로 헬스엔스엔스 으흐흐흐흫 그의 몸에 안고서 나를 바라보는 너 잔인한 네 게임에 점점 빠져들어가 하루하루 그렇게 널 마주앉아 이렇게 조심조심스럽게 아 베이베 Just can't get it up 나도 널 원하지마 불안해져 난 어떤 게 옳은 건지 구분이 안가 She can't get it up She is addicted to my love We can get it on Just take it slow 쑥스럽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셨네 또 참아낸다 내 마음 하나 못 들어도 내 사랑 보지 못해도 오늘도 네 앞에서 다시 한 번 또 웃어본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오늘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해보니까 13시간을 했대요 13시간 동안 밥 한 끼 먹고 했습니다 저 이렇게 노력합니다 한 번 죽자고요 우리 무대랑 이런 이어 등이 적응이 안 돼서 되게 우왕좌왕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사장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 해주시니까 지금 정리가 다 된 기분이에요 내일 모두 화이팅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콘서트 리허설 정말 내일 준비한 거 연습한 거 모두 다 보여줍시다 200배, 1000배, 10000배 더 잘해버립시다 우리 그래서 최고가 됩시다 빅뱅 화이팅 예 디데이입니다 오늘이 12월 30일 3시 51분 가족들을 멀리하고 빅뱅과 함께 연말을 보내는 만큼 저희가 값진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평가해주시고 그대로 봐주시고 그대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티입니다 하하하하 이따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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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가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보수장이 도착했어요. 네, 도착했습니다. 바로 빅뱅 첫 번째 콘서트. This is the first. 제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로봇 공연을 길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여성만의 양이 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앨범 등장과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은 앨범에서 가장 빛을 공연해서 정상적인 역사는, 또한 연구에avored, 자음 보인다! 이 비트가 너무 무서워. 겁이 다 많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깨 흔적조차 왜 이리 가슴 아프지 This love 너무나도 여딜 사랑이라 하기엔 어린 내 추억도 기억도 다 멀리 멀리 날아가죠 그 공대로 바로 이제 공공연이잖아요. 그래서 또 관중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신 없을 것 같아요. 뭐 하면 바로 리허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안해요. 지금 B to the R to the G B to the A N G 자세로운 시대로 가자 빅뱅의 아침을 맞아 C-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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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느낌은 마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잘 해내야죠. 배고프지 않은데 노래가 빈속에 하면 잘 안 돼서요. 방공기만 먹으면 돼요. 많이 떨려요? 정신이 없어요. 비트 더 AMG 자세로운 시대도 가자 빅빅의 아침을 맞자 비트 더 아트 더 징징 비트 더 AMG 자세로운 시대도 가자 이건 리듬은 안 내버릴까 10분 남았습니다. 무슨 멘트가 빈입니까? 긴장 완전 인정했습니다. 열심히 하죠. 파이팅! 머리가 긴장이 된 것만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도 보여드린 걸 못 보여드리면 아쉽잖아요. 그런 걸 없이 다 모조리 싹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연습 많이 한 만큼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빅뱅 퍼스트 콘서트 긴장도 되지만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분 업되고 빨리 무대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냥 뭐 긴장은 안 돼요. 오일이요? 좋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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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fusion. 아 나무줄 수 있다네 나를 믿어 바로 오늘이 밤에 너만 조치해줄게 나 긴만 안해 뻔해 매라는 건 싫어건 딱구나 일상의 이미 찌든 몸 나 하는대로 따라해 널 이끌건 지금까지 잘 된 거 같아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흥분돼요 지금 잘 된 거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예상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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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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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화이팅 콘서트는 끝났지만 저희 빅뱅은 아직 할게 많다고 시감이 안나요 시감이 안나요 많은게 더 많은 것을 해나가야 할 빅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에 항상 부흥하는 저희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빅뱅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빅뱅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끝났는데 뭔가 맘에서는 아직 안끝난 듯한 이런 선명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고 많은 것을 배웠고 아 콘서트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웃을게 봐도 여러분 같이 수고하셨고요 집에 항상 조심히 들어가시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한 명 가셨어야 되지 않아 저쪽에? 너 없인 숨 쉴 수 없는걸 돌아와줘 girl 네가 넘어져 보고 싶어 because you my love 너무 행복하게 해줘 미안해 날 사랑 못하게 했어 서로에게 마음 마저 주는 일까지 이제는 한 마라 못하게 됐어 죽어도 너 하나만 사랑할게 아파도 너만은 기다릴게 널 기다릴게 그때까지만 내게 돌아오면 돼 너만을 사랑해 사랑해 Forever Forever You say Come on listen girl You're my girl And that's my world Yeah baby Only one Only one You know VIP? 한국말로 이런 싸가지였는데 어머 너 이름이 뭐니? Big Bell 예민한 여러분들을 위해 바칩니다 유니런 어 우리가 과연 누굴까 비아 비아 PMPB 내 눈앞에 펼쳐지어 멋진 세레머니 신나는 음악에 소리쳐 everybody 이 노래에 추운 꿈은 바로 너빈 그 승리와 함께 잘 놀아볼래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이죠 이 노래에 이 노래에 그대여 나와 함께 입을 맞출래 넌 네가 있어 행복해 예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 참전 티켓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지효 오빠 사랑해요 널 보면 내 심장이 뛰어서 진짜 사랑인 걸까 빅뱅 빅뱅 걍지로 화이팅 타비는 제 감동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너희도 우리가 즐거울 땐 눈앞에 너 있어 눈 뜨고 눈 감아도 너밖에 없나 봐 빅뱅은 언제나 빅뱅만 생각나 여자만 보면 무서운 영백 그대는 내게 첫사랑이죠 영백은 순진동해 친구 없는 사람 손 들어볼래 괜한 거짓말은 절대 안 통해 넌 네가 있어 행복해 예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 좋아 미친 속이 있다 그대가 웃어 만족해 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있어 진짜 사랑은 걸까 모두들 예예예 사랑해 빅뱅 화이팅! 동영배의 수호천사입니다 동영배의 수호천사예요 최승현의 수호천사입니다 빅뱅 화이팅! 예 돌이오 화이팅! 빅뱅 화이팅! 지켜볼게요 화이팅! 동영배, 최승현, 번지영, 빅뱅, 강재석, 진경호자국 화이팅! 빅뱅 화이팅! 마지막 세 명을 다가가 돌아 빅뱅! 이번에 누나들이 다 달리자 빅뱅 모으시다 빅뱅 화이팅! 잘해! 잘해! 예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 좋아 빅뱅 화이팅! 빅뱅 화이팅! 빅뱅 화이팅! injury- 빅뱅 화이팅! 초고물제- 이거 오늘 팬분들이 만들어오신 건데 이제 뽑은 거예요 수음 인수비 앞이 어떻게 거야? 보여줘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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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귀엽다! 사랑하는 것만으로 좋아 미친 소리가 그대가 있어 만족해 널 보면 내 심장이 뛰어 있어 진짜 사랑하는 거야